부관의 한계, 위법성이라고 했죠. 시간차가 한계 부관은 주된 수익자 행정행위를 발령할 때 하는 것인데 사후에도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사후부담 변경과 관련해서 판례가 있죠 이것도 시험에 나왔고 사후부관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해 주세요 이 개념을 같이 쓰는 학자들도 있어요 사후부관과 사후부담 변경은 같은 카테고리가 안에 집어넣어서 논의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사실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사후부관은요 아예 사후에, 여기서 말하는 사후라는 건 여기서 말하는 사는 일사자는 결국 행정행위 발령입니다 행정행위 발령 이후에 부관이 새롭게 붙은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행정행위에 처음 발급 당시에는 부관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부관이 없었는데 나중에 새롭게 붙는 거고요 사후부담 변경은 사후에 행정행위 발령 이후에 부담이 변경됐다는 말은 애초에, 처음에 부관이 붙어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부관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해서 부관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죠 핵심은 뭐냐면 법유동, 유명한 두 문제예요 법률에 명문 규정이 있거나 미리 유부되어 있거나 상대방의 동의가 있을 때는 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상대방의 신뢰를 침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핵심은 사전변경입니다 사전변경에 따라서 사후부관할 수 있느냐, 판례는 안 된다고 봤고 사후부담 변경이 가능하냐, 이건 된다고 봤습니다 이 차이만 정확히 아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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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